1. 일반 파운드 케이크의 배합률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은 2. 소맥분 100, 설탕 100, 계란 100, 버터 100 2. 일반적으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온도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 1. 섭씨 16도 2. 섭씨 20도 3. 섭씨 24도 4. 섭씨 30도 정답은 3. 섭씨 24도 3. 케이크 반죽의 비중이 정상보다 높을 때의 현상으로 맞는 것은? 1. 부피가 커진다 2. 내부에 큰 기포가 생긴다 3. 무게에 비해 가벼운 제품이 된다 4. 기공이 조밀해진다 정답은 4. 기공이 조밀해진다 4. 푸딩을 제조할 때 경도의 조절은 어떤 재료를 증감하면 되는가? 1. 베이킹 파우더 2. 설탕 3. 계란 4. 소금 정답은 3. 계란 5. 밀가루와 유지를 믹싱한 후 다른 건조 재료와 액체 재료 일부를 투입하여 믹싱하는 것으로 유형감을 우선으로 하는 제품에 많이 사용하는 믹싱법은? 1. 크림법 정답은 200kg 정답은 2. 250kg 3. 섭씨 40kg 3. 섭씨 40kg 4. 섭씨 50kg 정답은 3. 섭씨 40kg 9. 튀김기름을 나쁘게 하는 네 가지 중요 요소는? 1. 열 수분 탄소 이물질 2. 열 수분 공기 이물질 3. 열 공기 수소 탄소 4. 열 수분 산소 수소 10. 소프트로를 말 때 겉면이 터질 때 해야 할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언더베이킹을 한다 2. 설탕의 일부를 물엿으로 대체한다 3. 반죽의 비중을 낮추어 준다 4. 덱스트린의 점착성을 이용한다 정답은 3. 반죽의 비중을 낮추어 준다 11. 무스크림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머랭의 종류는? 1. 이탈리안 머랭 2. 스위스 머랭 3. 온제 머랭 4. 냉제 머랭 정답은 1. 이탈리안 머랭 12. 공장 주방 설비 중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테이블의 위치는? 1. 오븐 옆에 설치한다 2. 냉장고 옆에 설치한다 3. 발효실 옆에 설치한다 4.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정답은 4.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13. 파일을 제조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래 껍질을 위 껍질보다 얇게 한다 2. 껍질 가장자리에 물칠을 한 뒤 충전물을 얻는다 3. 위아래 껍질을 잘 붙인 뒤 남은 반죽을 잘라낸다 4. 덧가루 뿌린 면포 위에서 반죽을 밀어 편 뒤 크기에 맞게 자른다 정답은 1. 아래 껍질을 위 껍질보다 얇게 한다 14. 커스터드 푸딩은 틀에 몇 퍼센트 정도 채우는가? 1. 75% 2. 85% 3. 95% 4. 105에서 110% 정답은 3. 95% 15. 데코레이션 케이크 재료인 생크림에 대한 설명이다 적당치 않은 것은? 1. 크림백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2. 유지방함량 35에서 45% 정도의 진한 생크림을 휘핑하여 사용한다 3. 휘핑 시간이 적정 시간보다 짧으면 기포가 너무 크게 되어 안정성이 약해진다 4. 생크림의 보관이나 작업 시 제품 온도는 섭씨 3에서 7도가 좋다 정답은 1. 크림백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16. 빵 제조 시 밀가루를 채로 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이물질 제거 2. 고른 분산 3. 제품의 색 4. 공기의 혼입 정답은 3. 제품의 색 17. 2% 이스트로 4시간 발효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할 때 발효시간을 3시간으로 감소시키려면 이스트의 양은 얼마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1. 2.16% 2. 2.66% 3. 3.16% 4. 3.66% 정답은 2. 2.66% 18. 수돗물 온도 섭씨 10도, 실내 온도 섭씨 28도, 밀가루 온도 섭씨 30도, 마찰 개수 23일 때 반죽 온도를 섭씨 27도로 하려면 몇 도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1. 섭씨 0도, 2. 섭씨 5도, 3. 섭씨 12도, 4. 섭씨 17도 정답은 1. 섭씨 0도, 19. 소맥분 속의 메가의 액화효과를 측정하는 기구는? 1. 점도계 2. 페리노 그래프 3. 익스텐소 그래프 4. 아밀로 그래프 정답은 4. 아밀로 그래프 20. 빵 굽기 과정에서 오븐 스프링에 의한 반죽 부피의 팽창 정도는? 정답은 2. 본래 크기의 약 3분의 1까지